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구절이죠 본문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만의 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를 다뤄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가 늘 이 구절을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밖에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깊이를 갖다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을 지금부터 읽으실 때마다 이것은 그냥 어떤 behavioral, 어떤 change, 어떤 modification을 두고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만져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늘 그렇게 붙잡으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에서는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24절 그리고 그 전에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어가세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뜻 보기에는 하나도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24절을 읽으면 나더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27절에 가서는 결론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 마지막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을 그렇다면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심판에 있어서 하나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열심히 받느냐 무슨 전도와 봉사를 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식의 근본적인 신앙의 기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는 문제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텐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졌으니 예수를 안 믿었다가 된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죠? 본문 25절과 그리고 또 26절을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잃고 찾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성경에서는 25절과 26절을 읽으면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계속 되풀이 나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영어 성경에서는 life 그리고 soul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는다면 for whoever would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for what will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여기서는 소리가 나오죠 or what shall a man give in return for his soul 한국어를 읽고 영어를 읽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요 이게 뭔가가 여기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meaning과 더 깊은 meaning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아니면 더 넓은 범위의 meaning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그래서 목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life 그리고 soul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psyche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psyche 영어로는 그래서 psychology 이 말이 이 psyche라는 헬라어에서 구성이 되는데요 psychology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다 좀 귀에 들어오시죠 바로 psyche라는 이 단어에서 오는 건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또 굉장히 존경스러운 신학자는 이 단어를 어떻게 그래서 해석을 하냐면 your true self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번역은 아마 이걸 거예요 참된 당신의 신분 참된 당신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your true self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신분은 그렇다면 오로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신분의 변화를 놓고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된 이 새 생명 거듭난 이 새 생명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거듭났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 와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의 아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신분이 변화돼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분은 새롭게 된 우리는 오로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의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와 우리들의 비헤비얼의 어떤 그냥 변화만의 말씀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옵션으로밖에 그렇게 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들리면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앙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교회에서 집사나 장노나 목사나 성교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냥 대충 시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아주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현대인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또 작성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이름이 The Message라는 성경이에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도 아마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으면 어떻게 보면 주석같이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nyone who intends to come with me has to let me lead You'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운전대 좌석에 앉아있지 말고 당신이 그 누구든지 운전대를 붙잡고 있지 않고 뒷좌석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지 지금까지는 당신이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은 뒷좌석에 앉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You'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Don't run from suffering, embrace it 그래서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예전에는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이젠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되려 embrace it, 포옹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읽어드리냐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주석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Follow me and I'll show you how 나를 따르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그걸 포옹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시면 홀로 자기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만이 그것이 참된 길이다 그 길만이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당신들이 만들어진 그 목적 제대로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 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당신들의 참된 모습 신분을 찾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능력과 우리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생각과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면 잘 아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제일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따낼 그러한 이유도 없고 따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한다면 헌신하고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돈을 내놓고 내 탤런트를 놓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보이는 그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반응이 그리고 또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옵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찾아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냐면 자신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유들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무슨 사망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살아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망했거나 병이 걸렸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처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는 어디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게 꾸중을 안 하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되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획을 하셨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포옹해 주시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때에 따라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읽는데 그런데 이제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게 전부라면 그냥 내 삶이 형통하기를 기대하면서 형통해지는 것이 목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이거는 기독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그렇게 그냥 내 삶이 형통하기만을 위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문제가 그 기대가 헛된 기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대는 너무 작은 그릇의 수준의 기대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기대는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면 유한적인 그러한 수준의 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집에 가서 요즘에 화장실에 다들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거울을 열면 그 뒤에 메리슨 캐비넷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별의별 약이 다 있어요 비타민제 그 안에 건강한 거라면 다 있습니다 저도 비타민 요즘에 먹고 여기 프로바이오릭도 먹고 또 뭐 먹지? 야채도 잘 못 먹으니까 야채를 갈아가지고 디하이드레이 시켜가지고 있는 그것도 먹고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봤더니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다 했을 때 산다 했을 때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냥 그 사망을 조금 더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언젠가는 우리 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 산다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조금 더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망을 그런데 결국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뭐 80년, 90년, 100년 110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영원한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년이건 80년이건 110년이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목숨을 건다는 거죠 조금 더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러한 기대는 그러한 마음과 소망은 너무나도 작은 그릇의 것이다 너무 질이 낮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훨씬 더 크고 우수하고 영원한 수준의 형통이다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몇십 년 동안 형통한 그러한 수준의 축복의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수준의 훨씬 더 크고 우수한 수준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가치 없는 수준의 형통을 갈망하고 사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어울린을 하는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었으면 이제 조금 더 그릇을 넓히고 마음도 넓히고 그리고 엑스펙테이션을 갖다가 더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는 별로 가치 없는 수준의 형통을 갈망하는데 그러한 우리는 그래서 당장 편한 것, 당장 배부른 것, 당장 고통스럽지 않은 것 위주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불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행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형통은 사소하고 허무한 것이다 결국 너희 자신들의 욕심이자 욕망일 뿐이다 내 세상의 형통을 대신 소유하라 이 형통만이 너희를 참으로 만족시키고 참으로 기쁘게 해주고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 이 뜻은 더 이상 우리가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내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하시도록 그 운전대의 자석을 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자신을 부인하라,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거는 불교나 아니면 동양적인 철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신을 비워라, 비우면 그 다음에 따르는 어떤 평안이 있을 거다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기독교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워놓는데, 내려놓는데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 갖고 있고 채워놓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가치도 없으며 우리에게는 사실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을 갖다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안에 아름답고 영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참으로 만족되는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무엇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무엇인가, 신, 신 자체를 구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신을 통해서 그 다른 것들을 갖다 구하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차지하면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내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막 시달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소위하고 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True Self를 이제는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를 확신한다면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갈등이나 힘든 거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다음에 따르라 Follow me then After that, follow me 나를 따르라 지난주 제가 영어보살교를 할 때 한 부분이 바로 그 포인트였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리고 아주 정말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미션을 우리는 받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럴 때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생활을 살면서도 익사이멘트가 없어요 맨날 기죽어 있고 풀죽어 있고 맨날 얼굴에 쓴뿌리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을 확인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거 결국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 세상의 것에 두신다면 나중에 가가지고 너무나도 죽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뒤돌아보면서 후회 너무나 많이 하실 거예요 아 허무하다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아니하네 자식들도 소용없다 아내도 남편도 소용없다 뭐 이런 말이나 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살다 가지 말라 나를 믿고 제대로 살고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잡고 마치 모든 것을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사실 얼마든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하면 옛날 사람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딱 들어봤을 때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쉽게 십자가는 비참한 처형벌의 심벌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유한적인 육신의 죽음마저도 사망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고 약속해 주신 그 영생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국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현재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호랩산 근처에서 근방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40년이래요 40세에 애굽을 도망쳐 나왔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사실 도망쳐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영웅같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위대한 나라로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지른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기쁜 일이 아니었었고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의 일이었던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면서 결국 그 결과는 40년의 귀양살이 광야의 귀양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게 귀양살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었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연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훈련하시고 그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Take care 하기 전에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광야에서 첫 아들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아들 낳고 엘리에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붙여서 그의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뿌리받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웅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나는 이 세상 지나간 나그네다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전의 도움을 내가 가지고서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결국 그때서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다면 깨닫고 거듭이 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진실을 사실 베드로가 반대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몇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향해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로부터 십자가에 가면 안 된다고 막으니까 편하게 저희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면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말을 하신 이유는 사실 광야에서 욕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욕을 받으실 때 사탄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제대로 드러나는 방법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너지고 다시 일으켜세움을 입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제대로 잡는다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과 판단과 결전과 헌신 이게 진실된 것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내놓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까워서 막 내주는 게 아니라 기뻐서 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더 빛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품으시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순종하는 또 그러한 중심을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몰라서 아버지를 등질 때가 너무나도 많사옵나이다 저희들로 하여금 알면서도 등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신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묵도하시면서